오늘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 이상의 품질과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310ml의 용량으로 열고 닫기 편한 심플한 유리병이에요 다이소 실리콘 깔때기를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담을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리 제품이라 마음에 들어요 귀한 뽕나무 열매 오디청은 안토시아닌이 많아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매실청은 요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죠? 소화에 좋은 매실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이 날 때도 좋습니다 원형 소스병은 당금주나 청 종류를 담아 선물하기도 괜찮아요 흘러내리지 않고 깔끔하게 따를 수 있어서 좋아요 예쁘게 담아 따뜻한 차나 시원한 음료로 건강하게 즐기세요 투명캡이 포함되어 있는 파채 칼이에요 감자칼 겸용이라 껍질 벗기기가 가능하고 뾰족한 부분은 감자싹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캡으로 칼날이 있는 곳을 끼우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립감이 좋아서 잡고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보관할 때는 한쪽에 칼날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익숙지 않았지만 잘 썰리기는 하네요 몇 번만 쓱쓱 해주면 오겹살 찰떡궁 파채 완성입니다 파칼을 이용해서 새송이 버섯 칼집을 낼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칼을 이용하면 앞뒤로 20번 이상의 칼집을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균일하지 않아 잘리거나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밋밋한 부분이 아닌 곡선이 있는 곳을 엄지로 잡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고 빠르게 칼집이 균일하게 생겼어요 조금 큰 부분은 두 번 칼집을 내주면 양념이 잘 스며들겠죠 파칼로 오징어에 칼집을 낼 때도 사용해보세요 미끄덩거리긴 하지만 칼날이 잘 나가더라고요 이제 힘들게 칼집을 내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오징어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3배나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좋아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좋아요 재료는 간단하지만 맛깔스런 조림이 완성되었어요 쫄깃한 오징어와 풋풋한 꽈리고추로 근사한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투명캡은 양쪽으로 호환이 되니 손잡이에 끼워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은 다이소 미니 청소솔로 꼼꼼히 닦아서 세척해 주세요 이제 눈물 흘리며 파채를 썰지 않아도 되고 새송이 버섯과 오징어, 햄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3단계로 양조절이 가능한 900ml 저장용기로 패전식 뚜껑이 배출구 입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 더 마음에 들어요 7.5cm의 넓은 입구라서 내용물을 담기도 쉽고 세척도 편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요 뚜껑을 왼쪽 끝까지 돌린 후 위로 당겨 분리해 주세요 세척이 완료된 후엔 다시 역순으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의 배출구로 원하는 양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어 좋아합니다 식품용 제습제도 같이 넣어 사용하면 눅눅해지는게 좀 덜하더라구요 화살표가 배출구의 입구를 표시해 줘서 위치 확인이 가능해요 냉장고 도어 포켓에도 쏙 넣을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편합니다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핸드드립이나 커피메이커에 사용하는 커피 필터예요 아래의 압착부분을 접은 후 드리퍼에 끼워 넣습니다 모표백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100개가 들어 있어요 천연 펄프를 100% 사용해서 접착제가 아닌 압착기술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매일 마시는 편이라서 드립커피를 즐겨 마시는데요 고소한 원두향을 맡으면 핸드드립 매력에 빠지게 돼요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무표백 천연 펄프인데요 여과지를 사용하면 드리퍼나 커피메이커에 관리가 쉬워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은 원두가 가진 본연의 맛과 향을 가장 깔끔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으니 품질 좋은 필터로 향긋한 커피향에 취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무장갑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장갑에 고리가 부착되어 있어서 보관이 편리해요 설거지를 마친 후 보통은 수전에 걸거나 집게를 이용해 걸어두시잖아요 이 고무장갑에 있는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두면 건조가 잘 돼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건조되고 착용감도 좋은 고리 고무장갑 사용해 보세요 티슈나 화장솜을 이용해서 펌핑하면 내용물이 나오는 디스펜서예요 접시형 펌프로 내용물을 쏟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용량도 250ml라 넉넉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셀프네일을 하기 때문에 리무버 사용을 자주 하는데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라서 완전 좋아요 심플한 디자인의 파스텔톤 색상이 정말 깔끔합니다 리무버를 사용하려면 솜이 있어야겠죠? 사용 방법은 뚜껑을 열고 화장솜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펌핑 횟수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해요 젤 네일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리무버로 닦아주어야 해요 양 조절도 안되고 일반 네일을 할 땐 손톱이 망가질까 봐 조심스럽잖아요 리무버 펌프 용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한 손으로 사용하기 편해요 원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낭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투명 용기라서 남은 양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 열고 누르기만 하면 되니 간편합니다 네일을 바르고 불편하게 뚜껑을 돌려서 열거나 들어서 뒤집을 필요 없이 열고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이소 펌핑 용기로 네일샵에서 사용하는 리무버처럼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유리아주 클렌징 워터예요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 깨끗하게 지워져서 좋아요 펌핑 용기에 입구가 넓어서 옮겨 담기도 편합니다 용기와 같은 250ml 용량이라 딱 맞아요 클렌징 워터 외에도 스킨 토너를 담아서 간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펌프 용기를 사용하면 내용물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클렌징 워터는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어 편합니다 가성비 좋은 대용량 클렌징 워터를 구매한 후 펌핑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니 꼭 사용해 보세요 가성비 좋고 품질도 우수한 1500원짜리 다이소 아이템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펌핑 용기를 이용하면elly 리뷰라